호박씨 주막 옛날에 한 사람이 주막을 차려 놓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재워주며 돈을 벌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들이 돈이나 물건을 저녁에 맡겨두었다가 아침에 찾아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덜어 건망증이 심한 사람도 있어서 맡긴 물건을 잊어버리고 그냥 가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면 맡아둔 물건은 주인 차지가 되었고 주막 주인은 은근히 이런 일이 자꾸 생기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물건을 가닥없이 재차지로 하는 게 조금 캥기기도 하고 도로 찾으러 오면 어쩌나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남 물건 탐내는데 이 골이 나서 아무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행여도로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도 딱 잡아떼고 안 돌려줄 만큼 뻔뻔스러워졌습니다. 하루는 웬 손님이 나귀를 타고 주막에 들었는데 이 손님이 묵직한 돈괴를 텅 떼 놓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장, 이 돈을 좀 맡아뒀다가 내일 떠날 때 돌려주시오. 보아하니 몇 천냥은 됨직 보였습니다. 손님이 저걸 잊어버리고 두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돈 맡긴 걸 까맣게 잊어버리게 할 수는 없을까? 하며 주막 주인은 북리 끝에 한 가지 방도를 생각해냈습니다. 여보, 어서 가서 호박씨를 넉넉히 구해오시오. 호박씨를 많이 따 먹으면 뭐든 잘 잊어버린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던 게 기억나서 손님에게 호박씨를 많이 먹일 참이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호박씨는 왜 갑자기 구해오라는 거요? 아, 글쎄. 구해오라면 구해오기나 해. 다 쓸데가 있으니. 아내가 동네에 가서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호박씨를 닫대나 구해왔습니다. 손님, 심심한데 이거나 좀 드시오. 이 호박씨로 말씀드리면 우리 고울에나 나는 별종으로 보약 중에 보약이지요. 닫대만 드셔보시면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무병장사할 거요. 아, 이거 참 고맙소. 하며 권하는 대로 호박씨를 까먹었습니다. 주인은 호박씨를 더 많이 먹이려고 손님 옆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호박씨를 까서 권했습니다. 이제 호박씨를 그리 많이 먹었으니 번께 맡긴 번 까맣게 잊어버렸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서 날이 밝아 손님이 떠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제 가야겠으니 어제 막힌 돈꽤를 돌려주시오. 그거 잊어버리라고 감세해 호박씨를 까먹었는데 말짱 확것이 되자 주인은 기운이 쏙 빠졌습니다. 할 수 없이 돈꽤를 주어 보내고 나서 마당에 멍하니 서 있으니 아내가 쪼레를 달려왔습니다. 여보, 그 손님 반값을 내고 갔어?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손님이 반값이며 밥값, 술값까지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냥 가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이마를 탁치면서 호박씨를 닦게나 까먹인 효움이 있긴 있구나. 말짱 입고 갔구먼. 금덩어리의 정책 옛날 어느 곳에 돈 꽤나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밤낮으로 억척스럽게 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에게 웬 낯선 장사꾼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돈 3천냥을 구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허허 웃었습니다. 생면부지의 뜨내기 장사꾼이 아무런 보증도 없이 큰 돈을 구워달라고 하니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장사꾼은 정색을 하고 주섬주섬 보따리를 풀더니 주먹만한 금덩어리를 턱 꺼내 놓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건 금덩어리입니다. 돈 몇 천냥 쓰려고 이 귀한 물건을 팔아 치울 수는 없고 당장 돈 쓸 일은 바꾸고 해서 그러니 이 금덩어리를 맡고 대신 돈을 좀 구워주십시오. 그러고 보니 경우에 없는 부탁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한 금덩어리라면 몇만 양어치는 될 터이니 담보로서는 충분하다고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좋소. 그럼 이자를 붙여서 갚도록 하시오. 그 후 며칠이 지나 마침 금광을 하는 조카가 지나는 길에 들렀기에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그 금덩어리를 내보였습니다. 며칠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고 조카가 금덩어리를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그러면서 젓가락으로 금덩어리의 거죽을 슬슬 긁으니 얇은 금박이 벗겨지면서 시커먼 납덩이가 나왔습니다. 이런 건 값으로 치자면 석푸어치도 안 됩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온몸에 맥이 탁 풀리면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이렇게 허망하게 떼이니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만 몸져눕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 주인에게는 여남은 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보니까 제 아버지가 갑자기 드러누워 끙끙하르니 무슨 속상한 일이라도 있는지 물어보았고 부자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아버지, 아무 염려 마세요. 돈 삼촌냥을 이자까지 붙여서 받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쿵 저렇쿵 소상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아버지가 눈을 번쩍 뜨며 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네 집에 잔치가 있다, 네 집에 초상이 났다 하면 멀거나 가깝거나 상관없이 찾아다녔습니다. 농사꾼이 논의를 하다가 쉬는 데도 찾아가고 장사꾼이 들끓는 장터에도 찾아다녔습니다. 가선은 한숨부터 내놓았고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가슴을 치면서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글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얼마 전에 낯선 손님이 와서 금덩어리를 맡기고 돈 삼촌냥을 구워갔는데 그만 금덩어리를 잃어버렸지 뭐요. 이제 금덩어리 인자가 찾아와서 금덩어리를 내놓으라고 하면 무슨 소로 그걸 물어준단 말이오. 내 재산을 몽땅 주어도 모자랄 테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혀를 차며 참닥하게 되었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렇게 소문을 쫙 내놓으니 돈을 구워간 장사꾼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여기저기 소문을 내놓고 집에 와서 장사꾼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돈 구워간 장사꾼이 제발로 나타났습니다. 돈 삼촌냥에 이자까지 붙여서 딱 갖다 바치면서 여기 구워 쓴 돈과 이자를 가지고 왔으니 제 금덩어리를 돌려주시지요. 장사꾼은 이제 훈제할 일만 남았구나 싶은지 아주 위기양양하였습니다. 주인은 천천히 돈을 받아서 틀림이 없는지 세어보았습니다. 어서 금덩어리를 돌려주셔야죠. 설마 없어진 건 아니겠지요? 장사꾼은 신바람이 나서 체근하였습니다. 금덩어리가 없어졌다는 소리가 어서 나오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아무렴 돌려드려야지요. 하고 주인이 장롱에서 금덩어리를 꺼내어 장사꾼 앞에 턱 내놓으니 장사꾼이 아주 새파랗게 질려서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허, 내가 바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인 줄 몰랐을 것이다. 황당한 말실수 한 농사꾼이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중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중이 큼지막한 보퉁이를 들고 신바람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장에 좋은 양고기가 나왔더군요. 가진 양념 쳐서 구워먹으려고 사갑니다. 아니, 스님께서도 고기를 드십니까? 농사꾼이 깜짝 놀라 이렇게 모르니 중이 몹시 당황했던지 얼버무린다는 것이 아니, 뭐 누가 고기를 먹고 싶어서 먹나요? 절에 좋은 술이 있어서 술안주로 양고기가 최고라 하니 사게 되었소. 그럼, 스님께서 술도 드시나요? 농사꾼이 더 놀라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중은 또 실수했구나 싶었는지 얼른 둘러댔습니다. 그게 아니라 절에 손님이 와 계시지 않겠소. 중이야 술을 안 먹지만 손님 대접까지 안 할 수야 없지 않겠소. 그렇군요. 어떤 손님이신지 귀한 분인가 보군요. 농사꾼은 고개를 끄덕이고 한 곱이 넘긴 중은 입에서 신바람이 났습니다. 귀하다마다요. 오랜만에 장인이 오지 않았겠소. 듣고 보니 점입 가경이라 농사꾼이 되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방금 장인이라 하셨습니까? 장인뿐인 줄 아시오. 장모도 와 있소이다. 예? 그게 정말입니까? 중이 그제서야 아차했는지 말꼬리를 슬쩍 돌렸습니다. 농담이요. 중이라고 농담도 못하나요? 나와는 인연이 있는 사람들인데 절에 좀 시끄러운 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소이다. 그랬군요. 산중에 절에도 시끄러운 일이 있다니 믿기지 않는데요. 또 한 곱이 넘긴 중이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글쎄 마누라하고 첩하고 대판 싸움이 붙었지 뭐여. 오죽했으면 장인장모가 단판을 내겠다고 그 멀리서 찾아왔겠소. 예? 첩이라고요? 누가 첫째 첩 가지고 그러는 줄 아시오? 얼마 전에 얻은 둘째 첩이 말썽이지요. 지금도 대판 싸우고 있을지 모르니 난 어서 가봐야겠소이다. 중이 이러고 성큼성큼 앞서갔습니다. 저 사람 중 맞아? 그 사람 중 맞아?